아국국을 끓이고 있습니다. 친정어머니께서 주신 아국국을 끓이고 있습니다. 엄마가 시키는 대로 기장, 다시마, 우려서 끈져내고 마늘, 아국, 무시, 콩나물, 땡초, 대파, 마지막에 식초 한 방울 떨어뜨리고 고춧가루, 약간 자기 취향대로 끓이고 있습니다. 뽁딱뽁딱, 뽁딱뽁딱 싱싱한 아국국을 끓이고 있습니다. 아국국은 제가 처음으로 끓입니다. 싱싱한 아국 뽁딱, 꼬란, 무시였고 대파였고 뽁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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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국 잡수이소, 아국, 마산 아국 잡수이소, 아국, 뽁딱, 뽁딱, 콩나물, 대파였고 우리 엄마 시키는 대로 끓이고 있습니다. 뽁딱, 뽁딱, 마산 싱싱한 아국국, 아국, 찜 잡수로 어딨어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